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먹방을 할 건데요. 저번에는 먹방을 했었잖아요. 그때 그 막 어쨌든 뭐하더라. 비타민 젤리랑 과자랑 그리고 뭐였더라. 그리고 그냥 젤리 그리고 머랭쿠키 먹었잖아요. 오늘은 이렇게 이것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젤리랑 이것들. 여기. 0초만 늘어있어요. 짠. 엄청 많이 늘어있어서 제가 먹을 때 다 먹어볼거요. 그럼 먼저 마크로릴부터 먹어볼까요? 여기. 여기. 다 먹었어요 이상한데? 무슨 맛이지? 무슨 맛이지? 아 못 먹겠다 젤리 곰돌이 먹을게요 젤리 곰돌이 먹을게요 젤리 еты 젤리 엡지 엡지 쩍 자 이거 초콜릿 근데 이게 헤멜로우? 마시멜로우 드리는 거? 아 마시멜로우 드리는 거네 자 마시멜로우 맛있멜로우 음 아 음 음 하 와 아 이거 먹으니까 이거만 먹어봤거든요 이거 노란색만 이거 먹으니까 이거 크림은 맛없는 거였어 노란 맛은 먹지 마세요 자 이거는 누가 드시지 먹고 있냐고 지금 아줌분 했을텐데 먹고 싶어 자 딴 거 먹을까 엄마 치킨 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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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 이거 들어가지 맛있어 딸기찜 같은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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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똑똑해 보이세요? 한 거. 한 거, 한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안 보이는구나. 오빠가 너무 밑에 있어요. 보이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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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 licensed? 보이시leri 보이시가 plants define 보이시ungs ball